형, 팀명을 또 정해야 돼요. 아, 팀명. 투유는 좀, 또 좀 그렇지 않아요? 투유는 너무 흔한가? 너무 흔하지, 좀. 뭐가 이제 좋을까요? 아니면 형 조금 긴 게 있어요. 뭐뭐뭐? 하우도 유둘. 하우도 유둘. 내가 정말? 아니, 유둘. 아니, 유둘인데 왜. 소문대로? 아니, 소문대로. 맞구나, 그이가. 아니, 형까지는 어떻게. 하우도 유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데 우리 둘. 그렇죠, 우리 둘. 하우도 유둘. 아니면 형 또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뭐가 좋을까? 형. 형 별명 뭐였어, 학창시장? 간두. 그래서 떡볶이 꿀짜로만. 좋은 일 하신다고. 좋은 일. 어쩐지, 이 형. 이유는 다 있다니까. 하우도 유둘. 하우도 유둘 좋다. 그거 괜찮아요? 좋아요, 형. 그건 좋은데. 하여튼 좀 빠른 걸로. 느리면 지루해요. 이번에 내가 한번 쫙 치유해줄게요. 음악으로. 90에서 88 정도 BPM으로 한번. 아, 너무 느리지. 그럼 몇 정도? 100은 넘어줘야 돼요. 에이, 형 글과에는 발라드가 났지. 너무 느려. 아,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형 방법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형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 두 곡을. 또! 또! 아니면 인간의 심장 박동이 58에서 60. 1초. 딱. 이게 다 자연의 생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리듬은 똑딱, 똑딱. 쿵, 찌찌. 팍, 찌찌. 쿵, 찌찌. 팍, 쿵, 찌찌. 팍, 쿵, 찌찌. 팍. 요 리듬이 인간을 닮아있는 리듬이라고. 고기에다가 너가 쿵, 찌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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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팍. 댄스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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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댄스를 해줄 수 없죠. 형, 좀 가볼게요. 형도 스케줄을 가셔야 되니까. 아우, 순간적으로 치명 걸릴 뻔했네. 아우, 순간적으로 치명 걸릴 뻔했네.